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달리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이나 불치병 또 죽을 병이 이런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킨슨이나 암이나 또 요즘 보면 굉장히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아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육적인 이런 병보다 정신적인 병은 더욱 고치기가 어려운 이런 난치병 불치병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희귀병 또 그 이름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의학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술로 좋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경우에는 불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죠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불임이어서 아무리 지금 의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또 했어도 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각가지 자녀의 문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년병 때문에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 능력밖에 그런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홍의와 같은 그런 문제 또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여류와 같은 우리 인생의 내 힘으로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로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 흘리신 아들의 피로 죄산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종에게 네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이런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걸 알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안 되고 으슬러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그 어떤 것들로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진짜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 정말 인생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죠 어려움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나 주님, 주님, 주님이 뭐라고 내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아, 나는 주님 없이 너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질병이든 삶의 어떤 문제이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아, 그때야 이제 깨닫는 진짜 하나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나는 산 줄 알 땐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봐라,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나를 떠나서 살 수 있어? 내 도움 없이 네가 살아갈 수 있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 1장 8절로 구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모든 소망을 살 수만을 포기했대 이런 상황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구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우리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런데 이렇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우리 이제 죽었어 그냥 다 끝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죽은 자 가운데 그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로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스가르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요하께서 스스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왔다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무너져 불타버린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어 성전 건축이 13년 이상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라에게 성령을 부어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이라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그 바벨론에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말했잖아요 너희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 그리고 저들에게 갈 때 금과 은과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주라겠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돈도 있고 그리고 기술도 있고 인력도 필요 다 이런 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했던 일들이 장벽에 부딪혔어요 그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무리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신으로 말면 아마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6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귀인들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권력자를 의지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인생들을 의지하면 될 것 같죠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여러분 지난번에 보세요 이건희 씨가 그때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고쳤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그 뛰어난 자기가 만든 병원에 세계적인 그런 의사들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냐 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 도울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 의술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죽은자를 다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인능같이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차포자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로 안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죽은자를 살리심이 없는 걸 인능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너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 하나님만을 너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조영기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보니까 서대문에 이제 거기 원래 거기 불광동에 그쪽에서 천막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그마한 천막교회인데 거기에다 멍석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 막 비가 새고 하는 데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서대문 로타리에 나와서 부흥해관이라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만 명 이상으로 매주 새로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벌떡벌떡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아 이거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심장이 뛰니까 누워서 있는 거예요 의사가 병원에 가니까 어쩔 때는 설교하다가 쓰러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게 설교하다 쓰러져도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기서 치료할 방법이 병이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제 당신이 이런 목회를 하게 되면 죽는다고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서 있었대요 심장이 계속 뛰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는 하나님께서 해외 성회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 독일행가를 가는데 비행기에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뛰는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서 그 비행기 통로 있죠 통로에 가서 드러누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행기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아저씨 이러면 안 된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성회를 갔네요 그 뒤에 또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소변 화장실만 갔다 오면 소변이 또 금방 가고 우리가 오줌 소태놨다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면 막 이제 오줌이 나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최자실 목사님이 자기 장모님이었잖아요 여기다가 걸레를 차라고 그래가지고 걸레를 차가지고 오줌이 나오면서 설교하면서 오줌을 싸면서 어떤 데는 일이 오줌이 줄줄줄 흐른대요 그래가지고 해외 성회를 가라고 또 해외 성회 가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왔다고 난린데 제일 먼저 가면 비서가 하는 일이 뭐냐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 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성회를 하면 안진백 일어나서 속에 눈을 뜨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데 그 기적을 선포하면서 주님 나는요 주님 나는요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런 어떤 그 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불러도 응답 없는 주님 대답 없는 주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얼마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그 종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고 있잖아 아무런 어림없이 잘 되고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목사가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폭발적인 부흥하고 요새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런 것에 직면하지 않고 계속되면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막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립학교에 학생으로 뽑혀가지고 시험을 통과하고 3년 지난 다음에 왕 앞에 가서 면접 시험을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게 보니까 어때요 너부간 해살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10배 이상으로 뛰어나마 그리고 모든 이상과 몽조와 이런 걸 다 해석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쩌면 마음이 교만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부간 해살왕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그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이 다 지혜자들이 모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꿈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박사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며칠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작정하고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꿈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다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아무리 내가 지혜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래서 아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네요 여러분 너부간의 설왕이 왜 정신병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번 너부간의 설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위대한 제국을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런 사람이 된 줄 알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나사를 하나 빼가지고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그 성 밖에 끌려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매고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손발톱이 세 발톱처럼 이렇게 되면서 울음소리를 내면서 풀을 뜯어매고 오면서 여러분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이 됐을 때 그가 겸손하여 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구나 아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의술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 힘이 없어서 해결을 못 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1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7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3층 전에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걸 참 우리가 쉽게 말해 오늘날 말해서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을 갔어 입신해가지고 영혼의 이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갔어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개시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자만해질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의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랬더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에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계속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이지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랴니라 그에게 자신이 사도바울이 손수건을 얹이기만 하면 병이 다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그림자 밟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기 몸에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성찬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밖에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돼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토기장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토기장이가 그 진흙덩어리 불순물이 있는 걸 이걸 갖다가 농로 위에다 반죽을 해서 올려가지고 아주 그런 멋진 도자기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두드려 깨가지고 흙덩어리를 그 안에서 다 불순물 빼내고 이거를 그 토기장의 손으로 농로 위에 돌리면서 빚어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뜨거운 그런 가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굽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합니까? 그 쓸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여가지고 구원했는데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한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고 믿음을 그런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쓰임을 받게 합당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많은 그런 어떤 연단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야곱은 폐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외삼촌 밑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무리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형혜서가 자기에게 그 축복을 가르쳐은 것 때문에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해볼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야폭강 나르토에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철회하며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시름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환도뼈를 맞아 깨져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치고 우리는 있잖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도 없고 깨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아니 이 사람이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의 축복 엄청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헛된 데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직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걸 주셨는데 그런 어떤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깨어지지 않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 영광을 안 써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뭐를 축복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연단하고 나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신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그렇게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하러 가시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 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소경을 봤어요 그 맹인을 그리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맹인으로 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왜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의 죄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나게 하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라머리아가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시고 나흘이 있다 가셨어요 그랬더니 벌써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팔레스타인은 더우니까 빨리 무덤에다 묻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부피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있는데 갔더니 어떻게 보니까 벌써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라비아 주님이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날 때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가서 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며마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께 영광을 놀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냈는데 홍해 바다가 아닌 다른 곳으로서 인도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으로 이렇게 딱 이끌어간 겁니다 그런데 애국왕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정보를 딱 들어보니까 정탄군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도간에 든 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600승의 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또 잡아오기 위해서 막 추격이 옵니다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막 뿌연 먼지를 일으키고 함성을 지르면서 막 기병대의 손이 창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홍해 바다를 장정만 60만인데 여자 어린아이까지 200만에 300만이 있는데 어떻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까? 어디에 배가 어디 있어요? 다리가 낮았습니까? 건너갈 수 없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애국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고 여러분 그 홍해 바다의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되면요 이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그런 말이지 위험한 괴해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런 위기,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셨냐고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귀해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새 친구 있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너부가네살왕이 뭘 만들었어요? 두라평제 금신상을 만들어놨어요 한 30m 높이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그걸 악기가 울릴 때 거기에 다 엎드려서 절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여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0개 명이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거기에 그 왕의 명령을 지금 아주 높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풀무웃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이제 풀무웃불 속에 던져져 죽어야 되고 또 더 높으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분명히 말씀에는 뭐라 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어떤 것에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이렇게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거 하지 마라 하고 그들에게 뭐가 오겠어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할 것인지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너부아네살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는 풍악에 울리면서 다 모든 문무백관 대신들이 다 엎드려 그 금신상에 절할 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서 그거를 너부아네살왕의 보고했습니다 그 유대에서 잡혀와서 폐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오른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 이 놈들이 폐하의 은혜도 모르고 폐하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푸른 물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누군가 내살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놈들을 잡아오라고 끌려왔습니다 그래 그때 누군가 내살왕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무나 지금까지 충성된 그런 신하들인지라 단번에 죽이는 게 아까워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대 너희가 진짜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냐? 우리 신에게 절하지 않았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릴 때 하면 용서하게 꺼내 그렇지 않으면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일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냐?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왕의 권세 이 능력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저 불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런 말씀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여러분 어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가 싫었다 그래서 절대로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여러분 누군가 내 사랑에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잡아서 불물을 뜨거워 일곱 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에 집어던지라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타서 죽지 않았죠?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세 사람이 떨어진 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부간의 사랑에 놀려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 누구야 나오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고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사코 아벤 누구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놈들이 있으면 내가 그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고 다 몰살을 시키겠다고 그런 조사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 앞에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엄청난 축복이 왔죠 다니엘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니엘은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니까 거기 있는 대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없애버리려고 해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그게 뭐예요? 이 왕위의 누구에게 한 달 동안 기도하거나 뭐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왕이 그 조사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공포했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작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리겠습니다 엄청난 그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밥을 막아버렸죠 아멘?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사자를 여러 번 해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밥을 막아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도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에 보고 믿게 돼요 그 사람은 이방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이걸 보고 우리를 시험한 다음에 정말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오기 전에는 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죠 새벽이 가까울 때는 밤이 깊다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승하를 상의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너 네 힘으로 능력으로 못 살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움으로 삼고 살라는 겁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믿어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낙심은 해요 그러죠? 낙심은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빚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